핵 쓰겠다 이거죠! 자 뉴클리어 사일로를! 자 여기 송큰바 대! 디펜시브 고스트! 디펜시브 고스트! 디펜시브 고스트! 10년 만에 돌아온 2년! 디펜시브 한 명 더 들어와야 돼요! 핵이 반사됐습니까? 디펜시브 고스트! 안 떨어진 것 같은데요! 디펜시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정면에서 뭔가 뒤쪽에 처져있는 고스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코널까지도 송큰불 송큰불 4개! 계속 에임! 핵이 반사될 수 있습니다! 정면도 다! 우리가 뚫리로 합니다! 울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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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라가 되죠! 떳어요! 안 마자 남성은 유경! 쉬지도 않고 달려옵니다!